넌 아직 사람의 걸음아 사랑하는 꿈 잃어버린 내 과거의 콤플렉스인가 오늘도 없네 알았죠 나의 전부이던 작은 로봇을 안고서 울고 있어 더 이상 나에게 사랑 냄새가 없어 마치 다 패니 축복된 인생의 내가 주인공은 나 아닌가 공화 왜 아들만이 날 다 비춰 날 다 비춰 날 다 비춰 행복한 마음이 날 모두 다 비춰 날 볼 수가 없네 내가 누군지 약인만이 일어난 인생의 내가 주인공은 나 아닌가 봐 공허한 너의 아름다운 척 미쳐난 고통과 산새 수비에 반한 이 마을에 설 거야 속의 품에 기억하나야 지금도 그대로 있지 베이킹 마지막에는 공재연아와 신곡을 소개해드리면 그 다음으로서 한 곡을 가슴을 초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심사연의 심사연을 좀 더 외교보는 시간입니다. 자, 그중에 슬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... 네, 기본적인 영어의 소중의 수석돼지와 아이들이라는 그 우측이 운대한 랩하는 제압몸의 랩몸이라는 소중입니다. 서태지! 그래서, 대략 빠른 면에 그 우측이 운대한 랩몸, 즉,anger한 랩몸이라는 그 우측이 운대한 랩몸이라는 그 우측이 운대한 랩몸이라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